황제의 새 먼 옛날 중국 황제의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은 값비싼 도자기로 뒤덮여 있었고 끝없이 넓은 정원에는 진귀한 꽃과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의 끝, 바다와 맞닿아 있는 초록숲 속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살았어요. 노래소리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새 소리를 들으러 찾아올 정도였지요. 하지만 황제는 자기 정원에 이 새가 있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쓴 책을 읽다가 아름답게 노래하는 이 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나의 정원에 나이팅게일이라는 놀라운 새가 있다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고 신하들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그런 새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황제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외국의 책들에까지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오늘 밤까지 그 새를 데려와 내 앞에서 노래하게 하라 시종장은 넓디 넓은 궁궐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온종일 찾아다녔지만 이 새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 질 무렵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그 새를 알아요. 저를 따라오세요. 시종장은 여자아이를 따라 숲으로 갔습니다. 어디에선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렇게 작고 볼품없는 새가 저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시종장은 감탄하며 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황제 폐하 앞에서 노래해 줄 수 없겠니? 제 노래는 이 초록 숲에서 들어야 가장 아름답지만 황제 폐하 를 위해 부탁을 들어 드릴게요. 새가 말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이팅게일이 황금회에 앉아 노래를 시작했어요. 유리 구슬처럼 맑고 달빛처럼 마음에 스며드는 소리였습니다. 황제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황제는 새에게 상으로 자신의 황금 슬리퍼를 내렸어요. 아니에요. 폐하의 눈물은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지답니다. 저는 그것으로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새는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나이팅게일은 황제의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이팅게일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황금세장에서 말입니다. 낮에 두 번, 밤에 한 번, 산책을 나갈 때는 열두 명의 시녀들이 나이팅게일의 다리에 비단천을 묶고 따라다녔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이 놀라운 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만날 때 이쪽에서 나이팅 하면 저쪽에서는 게일 하고 인사할 정도였지요. 하루는 황제가 이웃 나라에서 선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열어보니 나이팅게일과 똑같이 생긴 나무로 된 새가 들어 있었어요. 보석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이 가짜 새는 나사를 감자 날씬한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진짜 나이팅게일만큼이나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나이팅게일과 함께 노래를 시켜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나이팅게일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노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짜 나이팅게일은 같은 노래를 33번이나 부르고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새보다 겉모습도 예쁘고 노래도 훨씬 잘 부르네요. 게다가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황제는 진짜 나이팅게일에게도 노래를 시키려 했지만 새는 이미 초록수포로 날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가짜 새는 백성들 앞에서도 노래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시켜 올리며 감탄했지요. 하지만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하긴 한데 글쎄 뭔가 허전해. 아무튼 가짜 새는 이제 황제의 침실에서 살게 되었고 황제의 침실 수석 가수 그 말도 이제 가짜 새에게 넘어갔네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황제와 신하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가짜 새의 노래라면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외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황제가 침대에서 가짜 새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새의 몸속에서 드르륵 툭 소리가 나더니 노랫소리가 딱 멈추었어요. 황제는 당장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시계공을 불렀습니다. 시계공은 요리조리 살피고 만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태엽이 많이 달았으니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이제 새는 1년에 한 번밖에 노래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몇 년 뒤 나라의 진짜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황제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황제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죽음의 신이 앉아있었거든요. 커튼 뒤에서는 이상한 얼굴들이 황제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얼굴들은 황제가 이제까지 저지른 나쁜 일들을 말했습니다. 황제의 이마에는 구슬 땀이 맺혔어요. 괴로워. 새야, 음악을 들려다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지만 새는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때 문득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밖의 나뭇가지에 진짜 나이팅게일이 앉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날아온 것이었지요.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자 이상한 얼굴들은 이상한 얼굴들은 점점 사라지고 황제의 몸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신도 새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노래하렴 새야. 그럼 황제 폐하를 다시 살려주시겠어요? 나이팅게일의 말에 나이팅게일의 말에 죽음의 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의 노래를 듣고 나자 죽음의 신은 약속대로 사라졌습니다. 황제가 말했어요. 고맙다 새야 나는 너를 잊었는데 너는 나를 도우러 와주었구나. 무슨 상을 주면 좋겠느냐? 황제 폐하는 벌써 저에게 상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던 날 폐하가 흘리신 눈물을 잊지 못해요. 그것이야말로 저에게는 진정한 상이랍니다. 이제 좀 주무세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세요. 그동안 제가 곁에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황제는 새의 노래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빛이 비추자 황제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병은 다 나았고 기운도 다시 생겼어요. 작은 새야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있어다오. 배야 저는 궁궐에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세상 모든 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로 불러드릴게요. 황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새는 다시 초록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황제는 기쁜 얼굴로 새를 바라보았답니다. 왕자 왕자를 사랑한 공주 깊고 깊은 바닷속에 인어 임금님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곳에는 여섯 명의 아름다운 인어 공주들이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막내 인어 공주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인어 공주들은 열다섯 살이 되면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되지요? 막내 인어 공주가 들뜬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막내 인어 공주의 열다섯 번째 생일이거든요. 그럼 아름다운 세상을 많이 보고 오렴. 할머니는 진주를 아라리 꾀어 목걸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바다 위로 떠올랐어요. 우와 멋진 불빛이다. 마침 커다란 배에서 왕자님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팡팡 터지는 화려한 불꽃 아래 왕자님이 보였어요. 너무나 잘생긴 왕자님이네. 인어 공주는 얼굴이 새빨개 졌습니다. 인어 공주가 왕자님에게 헤엄쳐 가는 순간 파도가 높이 쳤어요. 폭풍이 오려나 봐. 금세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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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다. 어서 항구로 돌아가자. 배의 선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휙 몰아치는 비바람에 도대가 우지직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친 파도에 뒤뚱뒤뚱 흔들리던 배가 기웃둥 하더니 마침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왕자님이 위험해. 인어 공주는 재빨리 헤엄쳐가서 물속에 빠진 왕자님을 구해냈어요. 왕자님은 기절해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날이 밝도록 헤엄을 쳐서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인어 공주는 바닷가에 왕자님을 눕히고 가만가만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아침 햇빛에 왕자님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어 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어? 누가 쓰러져있네? 한 아가씨가 왕자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왕자님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답니다. 아...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군요. 왕자님은 아가씨가 자신을 구해준 것으로 믿었어요. 바닷속 왕궁으로 돌아온 인어 공주는 그날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왕자님 얼굴만 보였지요. 인어 공주는 언니들에게 마음을 들키고 말았어요. 잊어버려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 그래 바깥세상보다 여기가 더 행복한 곳이야. 언니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자님을 꼭 만날 테야. 인어 공주는 무시무시한 마녀를 찾아갔어요. 저도 사람처럼 다리를 갖게 해주세요. 그건 왜 왕자님을 만나려고요. 사랑에 빠졌군. 그럼 내 목소리를 내게 주렴. 인어 공주의 목소리는 바닷속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인어 공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렴.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너는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그래도 좋으냐? 네. 좋아요. 인어 공주는 왕자님을 만날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인어 공주는 마녀가 준 약을 들고 왕자님이 사는 바닷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마법의 약을 마시자 곧 정신을 잃었지요.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꿈에도 그리던 왕자님이 곁에 있었어요. 눈이 참 예쁜 아가씨군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바다에서 온 인어 공주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왕자님은 인어 공주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인어 공주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는 한 것처럼 발이 아팠지만 꾹 참고 걸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늘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왕자님은 인어 공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인어 공주를 데리고 갔어요. 인어 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이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나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구해준 아가시죠. 왕자님을 구한 건 바로 저예요. 인어 공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인어 공주는 슬픈 눈으로 왕자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어들은 원래 눈물을 흘리지 못한답니다. 마침내 왕자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왕자님과 아가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 밤 배에서는 밤새도록 축하잔치가 열렸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님을 위해 춤을 추었습니다. 두 발은 콕콕 찌르는 듯 아팠지만 찢어질 듯 아픈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이제 날이 밝으면 나는 물거품이 되겠지. 인어 공주는 인어 공주는 새벽 바다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막내야 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길고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모두 짧아져 있었어요. 널 구하려고 우리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었어. 자 이 칼을 받아 왕자님을 찔러 그 피를 다리에 뿌리면 넌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언니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살금살금 왕자님 방으로 갔어요. 칼을 높이 치켜들었지만 손이 보들보들 떨렸습니다. 아 도저히 할 수 없어. 인어 공주는 왕자님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어요. 안녕 나의 왕자님 인어 공주는 밖으로 나와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인어 공주의 몸은 뽀그르르 물거품으로 변했어요. 난 어디로 가는 걸까 인어 공주는 몸이 자꾸 자꾸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어 공주님 공주님은 공기의 요정이 되었어요. 인어 공주는 공기의 요정들과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백두산 청년 오래전 백두산에 큰 화산 폭발이 있었던 때 일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백두산 전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전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천명이라는 청년 이었습니다. 천명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자 울며 소리 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내주십시오. 하지만 주변 어디에서도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명은 너무 놀라 주변을 돌아다니며 누가 없는지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나타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정령 이곳에 나 혼자뿐 이란 말인가 천명은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다음 생각했습니다. 그래 좀 더 먼 곳으로 가서 사람을 찾아보자 설마 어딘가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겠지 천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참 산을 오를 무렵이었어요. 천명의 앞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푸른빛 깃털이 영롱한 매우 아름다운 파랑새 한 마리였어요. 파랑새는 천명의 앞에 날아와 어디론가 안내를 하듯 날개짓을 하였습니다. 천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파랑새를 한참 따라가 보니 작은 동굴이 나왔습니다. 천명은 동굴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딘데 이곳으로 나를 데리고 왔을까?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여기요 누구 없나요? 한참을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동굴 깊숙한 곳에서 한 처녀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내 말이 들리시오? 처녀는 기운이 없는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명은 처녀를 살리기 위해 주변에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보리 이삭들이 보였어요. 아마도 파랑새가 물어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천명은 보리 이삭들을 까서 근처에 있던 작은 샘물을 찾아가 물을 떠오고 그릇 모양 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에 보리 알들을 넣고 불을 피워서 미음을 끓였지요. 그렇게 끓인 미음을 처녀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자 처녀는 점차 기운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물도 먹이고 수시로 미음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간호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까요? 밤낮 없이 처녀를 간호하던 천명은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처녀가 겨우 고비는 넘겼지만 정신이 들려면 옥설봉의 선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명은 노인을 쫓다가 잠에서 깼답니다. 꿈이 사실일까? 어찌 해야 좋단 말인가? 하지만 아직 발견한 사람은 이 처녀 한 사람뿐이다. 어떻게든 처녀를 살려야 겠어. 이렇게 생각한 청년은 처녀를 살리기 위해 백발 노인이 말한 옥설봉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일단 길을 떠나기로 했지만 옥설봉이 어딘지 천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파랑새가 또다시 청년 옆에 왔어요.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듯한 날갯짓을 냈습니다. 다행히 파랑새가 길을 아는 듯 따라오라는 손짓에 파랑새를 따라 서둘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아홉 개 봉우리를 겨우겨우 넘고 마지막 스무 번째 봉우리 정상에 오르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한 궁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궁궐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큰 복도가 있었습니다. 연달아 세 개의 문이 있었고 그 문들을 모두 열고 들어서니 눈앞에는 연기가 자욱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꿈에서 본 백발 노인이 금태를 두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백발 노인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너가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파랑새 시종을 보내 이곳으로 안내한 것이니. 그러면서 하얀색, 검은색,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선단을 주며 말했습니다. 검은 선단은 정신이 들게 하고 노란 선단은 몸의 기운을 되찾게 하고 빨간 선단은 혈색이 고르게 돌게 하며 하얀 선단은 기력을 되찾게 하고 푸른 선단은 완전한 회복을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순서대로 처녀에게 먹이면 처녀가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명은 신선에게 거듭 감사하다 말하며 사돌러 산을 내려가려 하였어요. 그런데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옥쟁반 위에 있는 것이었어요. 옥쟁반은 참명이 있던 동굴 앞으로 참명을 눈깜짝할 사이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참명은 서둘러 신선이 당부한 대로 선단을 순서에 따라 물에 풀어서 처녀에게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처녀는 참명이 주는 순서대로 선단을 받아 먹은 뒤 기혼을 차렸답니다. 기혼을 차린 처녀는 참명에게 물었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청년에게 자초재정을 모두 들은 처녀는 말했습니다. 저도 백두산 폭발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럼 살아남은 것이 우리 둘 뿐인 것입니까? 처녀는 거듭 감사해하며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겨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 명의 자손도 줄줄이 낳았지요. 파랑새는 그 이후로도 보리이삭을 동굴로 계속 몰아다 주어서 청년과 처녀가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도와주었답니다. 그 후 청년과 처녀는 계속 자손을 낳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비밀 옛날 어느 나라에 미다스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미다스 왕은 황금을 많이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왕은 신들을 잘 받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성들은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어느 날 미다스 왕의 궁전에서 신들의 음악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다스 왕이 1등을 정하기로 했지요. 여러 신들이 나와서 저마다 솜씨를 뽐냈습니다. 태양과 음악의 신인 아폴론과 목축의 신인 판이 결승에 올랐어요. 이들의 솜씨는 워낙 뛰어나서 미다스 왕은 누구에게 1등을 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폴론이야 원래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판에게 1등을 줘야지. 한참을 고민하던 왕은 판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소똥 냄새 나는 판보다 못하단 말이야. 아폴론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미다스 왕 그것도 귀라고 달고 다니시오. 어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시지. 아폴론은 이마를 마치고 휑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미다스 왕은 깜짝 놀랐어요. 왕의 귀가 당나귀 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를 어째 미다스 왕은 울고 싶었습니다. 임금님 무슨 일이십니까? 신하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아 아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라. 내 귀를 보면 모두들 깔깔 웃어대겠지. 미다스 왕은 고민 끝에 신하에게 큰 수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왕은 아무도 모르게 수건으로 머리를 둘둘 감아 당나귀 귀를 감쪽같이 숨겼어요. 그런 다음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왕관이 작아서 머리가 아프구나 아주 큰 왕관을 만들어 오너라. 미다스 왕은 커다란 새 왕관을 쓰고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왕관을 벗지 말아야지. 미다스 왕은 잘 때도 왕관을 쓰고 잤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난 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왕의 머리가 너무 길어서 깎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머리를 깎으면 이발사에게 비밀이 탈로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다스 왕은 고민고민하다가 이발사를 불렀습니다. 사실 내 귀는 당나귀 귀다.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이라.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미다스 왕의 귀를 보는 순간 이발사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발사는 미다스 왕의 머리를 깎을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웃음을 참곤 했습니다. 자다가도 생각하면 우스워서 혼자 낄낄 웃었답니다. 아니 왜 혼자 그렇게 실시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몰아도 이발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뻥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발사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참다 못한 이발사는 집 근처의 동굴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그러고는 동굴 입구를 돌로 꾹꾹 막아버렸습니다. 그제야 이발사는 속이 시원해졌어요. 물론 병도 말끔히 나았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동굴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귀 그 소리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때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이발사의 소리를 먹고 자란 갈대들이 내는 소리였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웃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귀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미다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런 괘씸한 건 당장 이발사를 잡아오너라. 미다스 왕 앞에 잡혀온 이발사는 자기가 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끝으로 이렇게 덧붙였지요. 임금님께서 그토록 큰 귀를 가지신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더 잘 들으라는 신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미다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왕은 궁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왕관과 수건을 벗었습니다. 정말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네.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맞소. 내 귀는 당나귀귀요.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소. 오히려 이 큰 귀로 백성들의 말을 더 잘 들을 생각이오. 그 뒤 백성들은 전보다 더 미다스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달이 보내준 아이들 옛날 옛날 옛날에 자손이 매우 귀한 집이 있었습니다. 구대 독자를 둔 어느 명몽가 집안이었어요. 어느덧 구대 독자인 외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좋은 혼처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적당한 혼처가 없자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한 구대 독자요. 지금 열다섯이 되어 혼처를 구하고 있소. 어디 적당한 혼처가 없겠소. 그러자 중매쟁이가 반기며 말하였습니다. 어머 어찌 이리 때마침 잘 찾아오셨는지요. 딱 지금 명망 높은 집안에 규수가 혼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세 살이 많아요. 그거 말고는 외모도 출중하고 행실이 또한 매우 정숙하고 아름다운 처녀랍니다. 그리하여 열여덟의 처녀의 집과 구대독자 집은 각자 자녀와의 혼인 성사를 시키고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혼인을 하면 새신부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을 한 후 새신부의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새신부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힘들어 하며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곧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신랑은 너무 당황해 사람들을 부르려고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새신랑이 문을 열고 막 나가려는 순간 신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놀란 새신랑은 다시 새신부에게 달려가 보았지요. 그런데 방 안에는 핏덩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 울음 한 번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새신랑은 당황했지만 우선 아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새신부가 첫날밤에 낳은 아기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신랑이 서둘러 아기들을 받아들고 탯줄을 잘랐습니다. 오늘이 첫날밤이면 아무리 첫날밤에 아이가 생긴다 해도 열 달 이상은 지나야 하는데 혼인 직후 첫날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이를 낳고 말았으니 부부는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를 어찌 하면 좋소 부모님께는 뭐라 말씀드린단 말이오 이 아이는 대체 어찌 하면 좋단 말이오 우선 아기를 낳았으니 미역국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니오 신랑은 장모를 불러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긴장을 했는지 배가 고픕니다. 혹시 미역국 좀 끓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막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해 미역국 한 사발 과 밥 한 그릇 을 받아왔지요. 그렇게 받아온 미역국 과 밥 한 그릇 을 가지고 들어와 아내를 일으켜 미역국 밥을 말아 먹였습니다. 그렇게 우선 산모가 정신을 차리자 신랑은 여러 가지를 궁리해 보았어요. 이 아이는 누구냐 아내에게 따져 묻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다가 신랑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새벽 몰래 아기들을 다리 밑에 숨겼습니다. 아이들을 신랑이 데리고 나가자 속으로 아이들을 버리는구나 싶었던 새신부는 염치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신랑은 장인 장모님께 말했어요. 이를 어쩝니까 어젯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집으로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급하게 가야 해서 말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처가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글말을 믿고 말을 바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신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신랑이 화가 나서 떠나는 고나 싶었답니다. 우선 새 신부는 아무 말 못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신랑은 말을 타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숨겨놓은 다리로 가서 아기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웬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울고 있기에 너무 안쓰러워 데리고 왔습니다. 다행히 신랑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아기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다시 처가 댁으로 돌아가 신랑은 아내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데려온 아기들을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어요. 어쩌겠느냐 불쌍한 생명 거두면 다 복으로 돌아오겠지. 우리 함께 돌보자꾸나. 신부는 아이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낳은 그 아이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음을 짓는 아이들을 보며 신부는 눈물을 흘렸고 속을 알리 없는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며느라가야 너무 속상해 말하라. 또 너희들 나이도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또다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세월이 흘러 쌍둥이 남매가 어느새 십대로 성장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대보름 날이었어요. 부부는 아이들과 달구경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제 모든 걸 밝혀도 되지 않겠소? 내 다 이해할 테니 말해보시오. 전날 밤 이 아이들은 어찌 된 것이오?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에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는 한적한 물가에서 볼일을 보던 중이었어요. 물가에 우연히 달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게 아이를 가진 것인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아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달이 꿈에 나와 저에게 아이를 주었다며 그 아이들을 정성으로 키워준다면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열 살이 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이 이리도 넓은 아량으로 아이들을 받아주셨으니 어찌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그 아이들은 달이 점지해 준 아이들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밤마다 달에게 감사제를 올렸어요. 그 뒤로 부부는 더 사이가 좋아졌고 부부 부부 사이에는 육남 삼녀가 더 태어났습니다. 구대독자 이후 자사손손 다자녀 집안이 된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유명한 명정승과 명판서들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힘든 남편의 넓은 마음이 아이들도 살리고 가족의 행복도 가져온 것이랍니다. 마법에 걸린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왕비는 매일 연못가로 나가 개고리에게 다정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개고리가 말했어요. 왕비님 매일 고운 노래를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곧 예쁜 공주님이 태어날 겁니다. 개고리의 말대로 곧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너무 기뻐서 크게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모든 귀족들과 요정들을 초대하여라. 그 나라에는 일곱 명의 요정과 한 명의 마녀가 있었어요. 왕은 일곱 요정만 초대하고 마녀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공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정들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공주님 주변을 날아다니며 차례대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공주님에게 아름다움을 드리겠어요. 저는 지혜와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정이 막 축복의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마녀가 나타났어요. 요정들만 초대하고 나는 무시했지 공주는 열여섯 살 생일에 몰래에 찔려 죽을 것이다. 마녀는 공주님에게 저조를 퍼붓고 사라졌어요. 공주님은 죽지 않고 백 년 동안 잠들어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요정이 겨우 공주님의 죽음은 막아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나라 안에 있는 물레란 물레는 모조리 데워버려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레를 모두 모아 불태웠지요. 공주님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요정들의 축복대로 공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마음이 고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공주님을 좋아했어요. 왕과 왕비는 차츰 마녀의 저주를 잊어갔답니다. 마침내 공주님의 열여섯 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공주님이 뜰을 거닐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공주님은 소리를 따라 탑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그곳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녀가 해머리로 변장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저도 한번 돌려볼게요. 물레를 돌리던 공주님은 그만 물레의 손가락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공주님은 그대로 잠들었어요. 그때 공주님을 죽음에서 구해준 일곱 번째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님이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으면 안 돼 요정은 요술지팡이로 궁전 안의 모든 것을 잠들게 했습니다. 사람들도 강아지도 졸졸졸 흐르던 물도 그 자리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공주님이 잠든 궁전은 곧 울창한 가시덤볼로 덮였어요. 아무도 아무도 그곳에 궁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저 숲 속에는 자기를 구하러 올 왕자님을 기다리며 백 년 동안이나 잠을 자는 공주님이 있대. 공주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년이 어느 날 멋진 왕자님이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곳이 공주님이 잠들어 있다는 전설의 성이구나. 내가 가서 공주님을 구해주어야지. 왕자님은 가시덤볼을 헤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가시덤볼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지 뭐예요. 왕자님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시 길을 막아주었습니다. 왕자님은 탑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침대 위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님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공주님의 볼에 쪽 뽀뽀를 했어요. 그러자 공주님은 눈을 반짝 떴습니다. 그 순간 성안의 모든 것들도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강아지는 다시 멍멍짖고 시냇물은 졸졸졸 흘렀어요. 왕과 왕비 시종들도 하품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공주님이 배고프시겠다. 어서 음식을 차려라. 재봉사는 어디 있어 공주님의 새옷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은 백년 전처럼 일을 했습니다. 공주님은 왕자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궁전을 뒤덮었던 가시덤불은 예쁜 꽃으로 변했어요. 공주님과 왕자님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충성스러운 개 벨기에의 플랜더스 지방에 네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우유배달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네로는 길에서 죽어가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개가 쓰러져 있어요. 저런 상처가 심하구나. 할아버지와 네로는 개를 집으로 데리고 가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네로는 개에게 파트라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얼마 뒤 할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우유배달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파트라슈랑 제가 할게요. 파트라슈도 꼬리를 흔들며 짖었습니다. 네로는 파트라슈와 둘이서 우유배달을 했어요. 우유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로는 항상 성당에 들렀습니다. 유명한 화가 루벤스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그 그림은 늘 커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파트라슈, 내 꿈은 루벤스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는 거야. 이 그림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네로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파트라슈에게 말했습니다. 네로에게는 아루아라는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아루아는 풍차 방앗간을 하는 코제체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네로는 아루아의 모습을 그려주며 사이좋게 놀았어요. 하지만 아루아의 아버지는 네로를 싫어했습니다. 네로가 부모도 없는 가난한 집 아이였기 때문이지요. 아루아, 네로랑 다시는 놀지 마라. 코제체시는 아루아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네로는 아루아를 만날 수 없었지만 파트라슈가 곁에 있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네로는 그 대신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몇 달 뒤면 어린이 미술대회가 있거든요. 쌀쌀한 초겨울 날이었습니다. 네로는 몇 달 동안 열심히 그린 그림을 미술대회에 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네로는 귀여운 인형 하나를 주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 아루아에게 줘야겠다. 네로는 몇 달 만에 아루아를 찾아가 그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루아네 풍차 방앗간에 불이 났어요. 네로가 다녀갔다고 틀림없이 그 녀석 지실 거야. 네로를 싫어했던 코제츠 씨는 네로를 의심했습니다. 코제츠 씨는 네로가 불을 냈다고 떠들고 다녔지요. 동네 사람들은 코제츠 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더 이상 네로에게 우유배달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떨어지자 네로의 집에는 때감과 빵도 떨어졌어요. 더욱더 힘든 것은 할아버지의 병이 아주 깊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네로만 남겨두고 어느 겨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며칠 뒤였어요. 집세가 너무 밀렸어 당장 집을 비워줘야겠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미술대회에서 상을 타면 그 상금으로 집세를 내겠어요. 하지만 인정머리 없는 주인은 네로를 거리로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미술대회 발표날이 되었어요. 제발 내 그림이 되었으면 네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발표장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뽑힌 그림이 밖에 내걸렸지요. 하지만 그것은 네로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터덜터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새찬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파트라슈가 코를 킁킁거리며 눈속을 파헤쳤습니다. 그 속에서 지갑이 하나 나왔어요. 지갑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코제츠씨 지갑이야. 지갑에 써있는 이름을 보고 네로는 곧장 아루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지갑을 건네준 다음 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파트라슈를 좀 맡아주시겠어요? 네로는 파트라슈까지 얼어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네로는 혼자서 성당으로 갔습니다. 눈보라의 온몸이 꽁꽁 얼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파트라슈가 성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파트라슈 왜 왔어? 아루아네 집은 따뜻한데 파트라슈는 그저 컹컹 지지며 혀로 네로의 뺨을 핥아 주었습니다. 네로는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 나타났어요. 그때 달빛이 창문으로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네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루벤스의 그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파트라슈 드디어 이 그림을 보게 되었구나. 네로와 파트라슈는 행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네로와 파트라슈는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네로 내가 잘못했다. 널 오해했어. 코제치 씨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미술대회 심사위원도 안타깝게 말했어요. 내 그림이 너무 훌륭해서 아이가 그렸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 것을 뽑은 건데 하지만 너무 늦었답니다.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만 은은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임금님의 비밀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봤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당나귀기를 갖게 된 임금님이 자신의 귀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워서 그 귀를 꽁꽁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발사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고 결국은 결국은 더 행복한 임금이 되었지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점으로 승화시키거나 그 외의 다른 장점들을 살려서 살아가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